오늘 저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성도 확실합니다. 스페인 경원에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인간의 슈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원농사를 지을 때는 날강물을 태워서 실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애쓰고 인간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를 뿌려봤자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광막한 광야, 광막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살 때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광야를 지날 때는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료기 16경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성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은 드럼에서 남이야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구색의 섬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해안에 바위를 당장 삼킬 것 같이 휘몰아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거대한 파도가 저렇게 높이 몰아채우니 해안에 있는 바위는 완전히 파도에 박살이 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와서 해안인 바위를 때려칩니다. 순식간에 바위는 사라져버리고 바닷물은 바위의 넘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바닷물은 흰 물보라가 되어 날아가고 물러간 뒤에는 오직 반식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이 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란의 파도가 처음부터 인간으로 볼 때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세를 가지고 강한 바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채울 때 우리가 그 앞에 견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반식인 것입니다. 반식에 서 있으면 결국 그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감싸고 내려쳐도 순식간에 그 파도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만 날리고 지나가고 반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바라도 버림받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식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와 계시기 때문에 이 반성을 무너뜨릴 힘은 우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야들을 데리시고 잔시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시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를 들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예수님께서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실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사와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범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걸려 죽어갈 때 주님께 나와 강관이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 말씀만 주시면 말씀이 어떠한 병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말씀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나 했는데 그 하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라보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넘쳐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우리가 만세 반성 위에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 위에 서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풍파는 산산초각이 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 속에 서면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덴스에 가서 당선 기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도 많은데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하셨나요? 학교에 반장을 하셨나요? 트루먼은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책도 읽지 못했어.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리포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단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말씀에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일생 동안에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오늘날 크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뮬러가 대답하는 말이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러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능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그 닭은 알을 품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의 고샌땅에 살았습니다. 부조 전례로 고샌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니 좀처럼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가난한 땅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430년 동안 고샌땅에 살았습니다. 또 고샌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초목이 많고 물도 넉넉하고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땅으로 인도에 내실 때 그냥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여기에 나일강이나 여기에 있는 초목은 비교할 것도 없다. 가난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폭발적인 꿈을 가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다니 세상에 그런 땅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젖이 강물같이 흐르고 꿀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부조 전례로 살아온 고샌땅을 등 뒤로 버리고 떠나올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계획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현실을 떠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옵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야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파네에 와서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택해서 40주 40년을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열 명은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서서 관찰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관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여 사막이다. 그리고 그곳의 성은 굉장히 높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리미의 후순, 안하짝순, 대장부라.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완전히 꿈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찰로서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와, 우리가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구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리미의 후순, 안하짝순, 대장부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모두 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상상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다.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취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자 그들은 미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물론 성은 높고 그들은 안학자순, 네피리미의 후순, 대장부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라도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아무리 높은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무리 큰 대장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호사와 갈렙은 꿈을 가지고 보고를 냈고 열명의 증탄꾼은 꿈이 없이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물을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브리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은양 맺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꿈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알을 속에 갖지 않은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알이 있기 때문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을 품어야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숙이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누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보십시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요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바란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밑에서 꿈을 받고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써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몸을 짓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시선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고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아니하면 그 꿈은 결코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꿈으로 마음속에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잔되고 범사에 잔되며 강근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속에 꿈으로 바라들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나는 새것이 된 내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자기를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잉태하고 꿈을 꾸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멈축고 피열려 값주고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서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꿈과 환상을 굳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넓은이는 꿈을 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혜를 통하여 젊은이의 마음 중에는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의 마음 중에는 꿈을 그려주시고 성령께서 환상이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그릇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아들 보십시오. 불황무식한 제아들, 어부들,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위대한 꿈을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배도 없이 도보로 다닐 때 그들에게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 얼마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실과 삶을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마음속에 품차 꿈이 그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존등이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군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가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꿈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꿈의 힘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력하게 보이나 그것이 바위의 텅사에 들어가서 얼면 바위도 터지고 만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방울의 물 그 자체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바위의 텅사기로 물이 들어가서 추운 겨울날 물이 얼어서 부풀어지면 바위가 갈라진 것입니다. 꿈은 바로 그와 같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꿈은 길잡이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어지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미래를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특성은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모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삶을 볼 때 일생을 살아오면서 번지잠포를 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번지잠포를 한 것 보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뒤에 줄을 달아매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거의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그냥 자유낙하를 합니다. 거의 밑바닥에 닿을 때 줄이 착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의 줄에 묶여서 번지잠포를 하는 것입니다. 혈황에 서서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아찔합니다. 그러더라면 저 밑에 계곡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피부로 느끼도 밑에 불어오는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위험하다. 위험하다. 뛰어내리면 절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곁에 안 가지요. 될 수 있으면 멀리 서 있을라는 것은 예수 있는 사람은 그런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의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으므로 번지잠포하는 것처럼 벼랑에서 몸을 날려도 나중에 땅에 부딪힐 절도가 되면 즉흑하고 그 말씀의 줄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번지잠포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힌 게 없습니다. 내 앞길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몸의 사람이 아니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 사자나 곰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사자나 곰에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군인 골리아스를 대항해서 싸울 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백전 백성을 했던 용사들도 다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 백전 노장을 잡혀놓고 초립동 다윗이 골리아스를 대항해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 스스로 봐서는 키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몸무게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전투 경험을 재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변항해서 몸을 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믿어도 모험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서도 모험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아스에 나가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스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같이 해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외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다윗은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못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규로 못 들었어요. 몸으로 못 느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은약으로 한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례보다 더 위대한 은약을 받았습니다. 예수구리조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약 맺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비시 한례를 베푼 하나님과 은약을 믿고 나갔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보혈의 은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모험을 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역에 와서 배에 그 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배를 좀 빌려드렸습니다.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해가 중천에 떠올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가 해변으로 나오고 해가 뜨면 전부 물 한가운데 들어가서 물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을 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못 잡습니다. 의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의의가 없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흉령한 눈빛과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런 말하기를 밤에 맞도록 그 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리라. 모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지어 가니 모든 어부들이 다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정신없는 사람 봐라 여태까지 해변가에서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이 대낮에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은 상식에 의근한 일이 아닌가 저런 응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는가 저런 모험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하니까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기 배도 채우고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가득히 채운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4절로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추구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 것입니까? 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제아들은 모험을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눈에 나무청이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소리 안 들리고 손이 잡기 없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험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다가와서 노를 졌는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예수님이 부연 빛을 발하시면서 걸어왔습니다. 모든 배 사람들은 풍랑이란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침몰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고함을 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로 하시니까 주시면 나도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로가 일렁거리는데 누가 감히 그 배에서 나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겠습니까?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면 저는 못 가겠어요. 그게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보래가 날리고 배가 기우뚱거리는데 주시오던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에서 나가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모욕을 가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진짜로 모험적으로 믿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점이 있었으니 모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한 베드로 좀 대 보시지요. 아마 배에서 나오려고 안 할 것입니다. 저도 못 나가겠는데 여러분 나가 계시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심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병이가 앉아서 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하시고 처음으로 큰 기적을 행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뭐 줄 줄 알고 손을 내밀고 바라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켜버린 것이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보러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자라떼게 일으키는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옛날에 박종선 목사님이 안진병이 일으키겠다고 못 끊은 사람을 업고 저 골목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고 돌멩이를 들고 늘 깨리게 되면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려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대하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야지 왜 업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다가 돌봐 얻어맞고 도망을 칩니까? 믿음의 사람은 몸의 사람인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산들의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찬을 보고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체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환경, 초감각, 초느낌 즉 없는 것을 잊는 것까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또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도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례는 공주라는 말인데 사라,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백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흔 살이 다 되었습니다. 육체로 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장세기 17장 5절에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시고 장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내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은약을 받은 사람은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안 올라갔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여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병이 안 나았지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말씀의 입각에서 기도를 했으므로 나음을 입었으므로 말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많지만 그리토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마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격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의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성적인 언어, 체험적인 언어만 말한다면 인간적인 산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한 번은 산에서 변화되고 아홉 제자들하고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이 남은 제자들하고 모였는데 정간을 하는 아들을 데리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띄어와서 주여, 내 아들이 귀신에 잡히면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다 자빠집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장 그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을 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입술의 고백을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입술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까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다가 요자는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년을 향해서 귀신이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구지지시고 어린아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말하냐. 그런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지지니까 당장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감탄하는 것은 서류보닉의 여인입니다. 서류보닉의 여인이 딸이 귀신 돌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증할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덕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준다. 이방 개인 너에게 치료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서류보닉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올수로이다 주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니라.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덕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고 했는데 이 서류보닉의 여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으니 저에게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내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과하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 도로 고쳐서 오느라 말 배워서 오느라 곰곰이 생각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 주여 믿습니다. 아까는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 등 좋은 찬송가를 많이 남겼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잊는 것까지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잊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꿈꾸고 하나님을 따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러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몸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요소를 갖추고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적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